롱! 앞에 지켜줘! 이거 누가 클리어 치라고 했어요? 기껏 들어왔는데! 기껏 들어왔는데 클리어 바로 치니까 또 나가야 되잖아 공격을 너무 잘하는데 왜 계속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롱 서비스도 또 클리어 치잖아요 분명히 아까 그냥 가볍게만 톡 누르면 되는데 알겠죠? 클리어 리시브 금지 하나 둘 때려! 오 나이스! 두번째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최대한 안올려야 돼 하나 둘 때려! 오 나이스! 2 Sec 하자! 휴대전! 자 준비 준비 하나 다시 다시 팔같이 쑥 그렇지 때려 수비준비 그렇지 앞에서 잡아주고 점프하면 안돼 앞에서 너무 점프하지 그냥 걸어간다 생각 준비 뒷사람 뒤로 가요 하나 둘 잘했는데 항상 말하는거 있죠 몸이 많이 간다고 그냥 서있다가 오른발만 가야되는데 몸이 반응 팔 먼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만들어 이건 뭐야 백핸드도 아니고 하나 둘 때려 오 나이스 오오 하나 둘 때려 오오 나이스 오오 두분 이거를 해야해 이거를 최대한 올려야해 준비 롱 앞에 사람 와야돼 그렇지 다시 나가고 그거 했잖아요 뒤에서 반스매싱 배웠었죠 잘 생각해봐요 자 롱 서비스 나가면 뒷사람 빨리 앞으로 와야돼요 준비 반스매싱 롱 그렇지 그리고 앞사람 여기 푸싱 마무리 준비 롱 나 마무리 자 자 다시 준비 탕 하나 둘 그렇지 미리 출발해서 그래 다시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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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공 받으면 우승해요 여기 여기 loh 나 그렇지 둘 준비 셋 오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리즈니에 롱 서비스 잘 받네요 다시 다시 탕 팀λ行 앞에 나 그렇지 둘 공격인데 왜 이걸 왜 올래 컷 컷 plane 발은 하其 Sup 움직이고 이것만 가면 발도 같이 가요. 발 같이. 하나. 잘했어요. 준비. 파이프. 준비. 수비 준비. 그렇지. 또 제가 못 막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시작. 시작. 하나 둘. 옳지. 하나만 더. 때려. 나이스. 시작. 하나 둘. 옳지. 하나만 더. 때려. 나이스. 하나 둘. 이 공은 너무 애매했죠, 서비스가? 100번 만들어야겠다. 만들어. 그렇지. 이거 뒤에 거 안 돼. 뒷사람이 쳤어야 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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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렇지. 잘했는데. 잘했어. 롱. 앞에 지켜줘. 이거 누가 클리어 치를 했어요? 기껏 들어왔는데. 기껏 들어왔는데. 기껏 들어왔는데 클리어. 바로 치니까 또 나가야 되네. 완전히 밀렸을 땐 클리어가 안 돼. 분명히 그거 스매싱 칠 수 있을 거니. 쓸데없이 계속 치면 안 돼. 다시. 때릴 수 있는 건 가볍게 툭. 그렇지. 두 분 다 키가 커서 완전히 허리 뺏긴 거 아닌 이상 그냥 빨리 나갔으면 그냥 가볍게만 눌러도 돼요. 세게 말고. 세게 때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눌러. 그렇지. 그냥 가볍게 눌러. 죄송해요. 그냥 가볍게 눌러. 죄송해요. 알겠어요. 에이. 그렇지. 만들어 만들어. 최대한 올리지 말고. 이거는 아니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몸이 같이 가서 그래. 멈춰. 치고 움직여. 치고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여. 저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저 여기 사나도 안 움직여. 움직이게 만들어. 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른발 같이. 오른발 같이. 그렇지. 반대 들어. 이건 그냥 포기한 거 같은데. 자. 오세요. 롱. 톡. 둘. 하나. 하나. 둘. 다시 만들어야지. 내가 자세가 너무 밀렸을 때는. 그냥 올려도 돼. 그냥 올려도 돼. 하나. 둘. 만들어 만들어. 해피.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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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그렇지. 걸고. 그렇지. 하나. 하나. 반대 틀어주고. 그렇지. 초심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자. 두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때려. 그렇지. 좋아. 키로 승부해. 자. 좋다. 때려 때려.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준비. 둘. 둘. 때려. 최대한 공격해. 나이스. 두 개. 두 개. 하나. 그렇지. 마이. 초심에는 없을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 하나. 둘. 준비. 그렇지. 자. 집중해. 자. 집중해. 우와.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격을 너무 잘하는데 왜 계속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롱 서비스도 또 클리어 지지 않아요. 분명히 아까 그냥 가볍게만 톡 누르면 되는데 알겠죠? 클리어 리시브 금지. 비시브를 제가 백그릴로 집중해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한쪽만 준비하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백그릴로. 모든 건 다 백핸드를 잡고 포인트 때 그냥 엄지만 내리면 돼요. 근데 백으로 다 잡아 놓은 거를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가죠. 포인트 자체에 백 잡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죠. 엄지를 내리고 있어야 백 잡으면 이렇게 가죠. 근데 이렇게 친다는 느낌. 이러면 안 돼요. 엄지 내려, 엄지 내려, 엄지 내려. 완전히 내려. 그렇지? 이 상태로 치다 백 오면 엄지 올리면서. 그렇지. 나케 그리법. 그것만 생각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땀 안 내려고 했는데. 한참은 이상한laws 가득한 콘텐츠 144개 kaz Pavlok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й을 때가 남아서 죽을. 문제제품에 의해 actors 살려 더. 우리의 영향은? 우리의 영향과는 앞에 세월 유일하게 맞고 있고. 우리의 영향은? 우리의 영향은? 우리의 영향은? 우리의 영향은? 우리의 영향은?